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리눅스 환경에서 노드JS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윈도우나 맥과 같은 곳에서 노드JS를 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이유로 실습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걸 쓰시면 좋겠습니다 CodeAnywhere는 여러분에게 컴퓨터를 임대해 주는 서비스이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코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준비물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내지 않고도 여러분이 실습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렸다가 커넥션 위자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노드JS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이거는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searchStack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노드JS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노드JS가 나오고 노드JS에서 옆에 Ubuntu라는 리눅스 배포판인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를 누르면 컴퓨터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끝나면 이렇게 생긴 안내문이 보일 거예요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몇 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게 여러분이 만들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할 주소입니다 저랑 달라요 각자 다른 겁니다 여기로 들어오면 여러분이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얘가 꺼지면 그 다음에 다시 키우고 싶을 때는 여기서 인포를 선택하시면 아까 그게 다시 뜹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노드JS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잘 한번 동작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SSH터미널이라는 걸 띄우세요 터미널 또는 콘솔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전형을 입력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계속 써보면 익숙해집니다 여기에서 노드-v라고 했을 때 이렇게 v...라고 뜨면 노드JS가 잘 설치된 것이고 우리가 설치한 노드JS는 버전이 8.4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노드라고만 치고 엔터를 쳐 보세요 그럼 저렇게 생긴 꺽쇠가 뜨면 여기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컴퓨터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노드JS가 갖고 있는 콘솔 로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1 더하기 1을 계산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2가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때는 컨트롤 알파벳 C를 두 번 누르거나 .exit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노드JS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실행시킨 건데요 이 프로그램에 코드가 많고 자주 사용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그것을 실행하게 하고 싶다면 저렇게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할 때마다 타이핑을 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지겠어요? 어떤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에 우리가 실행됐으면 하는 코드를 넣고 그리고 노드JS한테 노드JS야, 저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시켜 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걸 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Create File, 새로운 파일을 만듭시다 파일의 이름은 hello world.js예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저기에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콘솔 로그 1 더하기 1 세미콜론을 입력하고 저장 예 저장 맥은 커맨드 S, 윈도우는 컨트롤 S겠죠 자 그리고 이 터밀라일로 다시 돌아가서 노드라고 입력하는데 엔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든 hello world.js 파일을 뒤에다 입력해주고 엔터를 치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노드JS 런타임에게 hello world.js라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시켜 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2가 뜨면 성공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눅스에서 또 코드 애니웨어에서 여러분이 노드JS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